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광주시는 14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군공항 이전을 비롯한 지역 현안 16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또 AI중심 산업융합직접단지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조성 등 사업 21건에 필요한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광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고 송갑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지역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.